굉장히 심플한 것들이 굉장히 대세거든요. 심플한 거를 결정하시면 좀 계절 타지 않으면서 굉장히 특히 연령대도 더 젊어 보이고 좀 어려 보이는 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더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심플한 스타일들을 많이 좋아하게 되시는데 하지만 밋밋하지 않다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낸 스왈로프스키사의 정품 이 스톤이 빼곡하게 지금 57개가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피부 칼라도 굉장히 좀 아무래도 밝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계, 지금 밴드로 칼라 결정하시게 되면 제가 반대편 손목에 또 차고 있는 게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메쉬밴드를 보여드리는데 지금 블랙 칼라에는 이렇게 골드 칼라의 밴드가 따라갑니다. 가죽의 느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메탈밴드가 또 들어갔을 때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보시면 이 메탈밴드는 손목에 이렇게 착 밀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맛이 있고요. 그리고 시계줄 같은 경우도 이거는 따로 잘라내거나 줄일 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벨트 있죠. 허리 벨트 줄이듯이 여러분 팔목에 맞게끔 얼마든지 쉽게 줄였다가 풀렸다가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또 자세하게 안내서까지 동봉이 되니까 이건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게 이제 이 블랙 칼라였다면 그다음에 이제 또 깨끗한 느낌으로 착용하실 수가 있는 게 베이지 칼라예요. 요즘 화사한 컬러가 또 필요합니다. 좀 기본 컬러는 갖고 계시다면 여름철에 밝아진 의상에 맞춰서 밝은 컬러 필요하셨을 텐데 이렇게 거품을 뺀 금액으로 그렇지만 퀄리티는 명품식에 못지 않게끔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에게 메탈밴드를 같이 가져가시니까 제가 함께 착용을 해봤거든요. 크림 베이지 가져가시면 이렇게 로즈골드의 메탈 느낌의 메쉬밴드가 따라갑니다. 굉장히 시원하죠. 느낌이 완전 다르게 시계가 두 가지 가져가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깨끗한 느낌도 괜찮고 제가 아래쪽으로 좀 보여드립니다. 또 선택할 수 있는 이 애쉬 그레이까지 전부 보여드리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실버 컬러의 메탈 느낌의 메쉬밴드가 따라가요. 또 완전 시원하고 영해 보이는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고 화사한 느낌의 이렇게 애쉬 그레이의 뱀피 문양의 페이던트가 소가죽 밴드로 또 들어가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트렌드한 느낌. 그러니까 크림 베이지인지 애쉬 그레인지만 딱 선택을 하시면 두 가지의 느낌이 다 전달이 되는 메탈 메쉬밴드 싹 들이니까 옷에 따라 그날 기분에 따라 시계 여러 가지 소장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가져가시면 밴드 교체도 쉽거든요. 저희가 안내서 동봉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문 전화가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돼요. 밴드 교체할 수 있는 거 사실 밴드 교체에 따라서 시계는 오늘 거의 두 개를 가져갈 수 있는 느낌이에요.